안녕하십니까 여러분 10월 11일 21시에 방영된 베르보이까날의 방송을 번역합니다. 푸틴은 뚜루크메니아 국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이란 대통령과 면담을 합니다. 이번주 새롭게 4개 마을이 돈바스 전선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유럽을 방문한 제렌스키에게 유럽은 왜 손을 내젓고 있는가 라는 유럽신문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베이루트를 연일 폭격하는 이스라엘은 시민들의 생명을 무시하고 있다고 현지 리포터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개최된 아시안회의에서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브릭스 미래에 대해서 연설했습니다. 베체르부르크에서는 신형 잠수함의 진수식이 거행되었는데 이 신형 잠수함은 태평양 함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푸틴은 뚜루크메니아에서 이란 대통령과 최초로 면담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란 대통령은 이란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푸틴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속해서 푸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과의 협력관계는 최근 들어 더욱더 밀접해지고 있다. 금년 10월에 러시아 까잔에서 개최되는 브릭스에서 다시 한번 만나서 이에 대한 좋은 결과를 도출하자고 말하고 있으며 이란 대통령도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경제협력관계는 현재 더욱더 발전하고 있으며 양국이 전략적인 협력관계로 동반 성장하기를 바란다. 미국과 유럽은 이란과의 협력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번 브릭스 회의 때 양국이 이에 대한 합의 서명 등 좋은 결과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푸틴은 뚜루크메니아에서 열린 국제인권문화포럼에서 뚜루크메니아의 위대한 시인인 마우툰 쿨리는 여러 번의 조국 전쟁에서 용사들의 용기를 복도다준 위대한 시인이자 우리 시대의 조국애를 전파한 위대한 문인이다. 작금의 국제적 글로바리즘의 위협 속에서 마우툰 쿨리의 정신은 비단 문학뿐만이 아니라 국제정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뚜루크메니아에서는 천톤의 금속 재질로 만든 60미터 높이의 대형 마우툰 쿨리 동상이 건립되었습니다. 뚜루크메니스탄 대통령이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협력은 다방면에서 심화, 발전하고 있는데 향후에도 이러한 양국 간의 발전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 모스커바 도서관에 마우툰 쿨리 관련 섹션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전선의 전적입니다. 아스트로프스 그해를 해방하면서 꾸라호바 시내로 러시아군은 접근하고 있으며 그베제프카, 슐라노의 에프타로에, 잘라타의 니바 등 주요한 마을들을 연속적으로 해방시키고 있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에서는 노바야 소로치나 파크로프스키를 해방하였고 류비모부카를 완전히 포위한 후 러시아군은 류비모부카 시내로 진입하였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약 800명의 우크라이나군이 고립 포위상태에 있습니다. 국방부는 10월 5일부터 11일 사이에 38회에 걸쳐 초종미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여기에는 킨조알 및 드론 등이 포함되었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및 가스시설, 공항, 무기생산시설 및 외국 용병을 파괴하였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특수전에 사용될 장비들을 도네츠크 루간스크에 전달하였는데 이들 장비에는 각종 전투식량부터 자동차, 오토바이 등 전선에 필요한 여러 전술 물자들을 성금으로 구입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간오프당수가 말하고 있습니다. 특수전에 필요한 여러 물자들을 보낸다. 나치로부터의 완전 해방과 러시아의 승리를 기원한다. 젤렌스키는 유럽 각국을 현재 방문하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무기지원 확대를 호소하고 있는데 유럽에서는 왜? 라는 질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독일을 방문한 젤렌스키에게 슐츠는 6억 유로의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지원한다고 발표하였고 젤렌스키는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 따오루스의 지원을 희망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기자질문이 봉쇄되고 양국 정상의 발표문 낭동만 있었습니다. 연이어 프랑스를 방문한 젤렌스키는 공식 환영 세리머니 없이 서방의 군사장비 지원 부족에 불만을 표시하는 기자와의 대담이 있었고 휴전협정 진행 여부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자 젤렌스키는 NO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폴리티코지인은 게재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5개의 항의 목표를 달성고자 유럽을 방문하였다. 첫째는 타오루스 미사일 지원권 둘째는 나토 가입권 셋째는 러시아 본토 공격에 대한 허가를 얻는 것 등이었으나 하나도 목표 달성을 하지 못했다. 빌트지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승리 계획은 패배 계획으로 전락되었는가 정말로 젤렌스키는 푸틴의 가혹한 항복 조건을 이해하고 있는가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 일부를 푸틴에게 줘야 할 건가 라고 젤렌스키의 유럽 방문에 대한 성과 없음을 기사로 게재하고 있습니다. 슈피길도 보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단체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은 위험하다. 유럽의 영광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과거로의 회귀를 위해서인가 장기적으로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유럽 경제를 급속히 망치며 이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현 유럽 국가들의 정치 지도자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중심지에는 미국의 인도 차이나 침공시 러시아 항공기들이 지역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전투 장비들을 지원한 기념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반세기가 지난 지금 미국은 또다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화를 기도하면서 이 지역에 중단거리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유럽 안보 나토의 위험이 이 지역에 달려있다고 선전하면서 긴장 고조를 야기시키면서 아세안 국가의 무장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10개국 정해원인 아세안을 글로벌 8개국을 추가로 초청하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오스트리아, 중국, 인도, 뉴질랜드, 일본, 한국, 미국 및 러시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렇게 되면 아세안은 세계 GDP의 55%와 절반이 넘는 세계 영토를 차지하는 대규모 국제단체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과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경제협력 제재를 50여 개국이 참가하여 결성한다고 주일 미 대사가 발표하였다. 이것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과 아울러 경제적 대결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러시아는 브릭스를 통해서 아세안 국가들의 과제들을 수용토론 협의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평화회담 관련해서는 수시로 말을 바꾸는 젤렌스키 정권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우리가 과거 제시한 평화는 변동사항이 없다. 이러한 평화협정에는 미국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란 핵시설 공격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미 세계원자력기구가 엄정한 검사를 이란 현지에 가서 실시했으며 핵무기 개발 지구가 없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핵개발단지 폭격을 한다면 이는 커다란 국제적 문제를 발생할 것이다. 라고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에서 재작년에 미국 의도가 담긴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문을 작성하려다 실패하고 일반적인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브릭스 회원 국가 간의 건강, 교육 관련하여 상호실무회담이 모스코바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부 장관은 2만 9천 명의 브릭스 국가 소속 의료 학생들이 모스코바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있으며 감염 예방 및 백신 공동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브릭스 회원국 국민들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함대에서 사용될 신형 잠수함에 대한 진수식이 베때르부르크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잠수함 선체의 크기는 작아지고 발사 구경은 넓어졌으며 적 레이다 탐지 회피 기능이 향상되었고 52명 정원에 수개월간 특수훈련을 받은 승무원과 해군사관학교 학생들로 구성되었습니다. 러시아 일부 지역에서 진기한 오로라 현상이 하늘에서 목도되었습니다. 크림 지역, 레닝그라드, 카프카스 지역 등에서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은 태양 자기현상으로 발생하였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